아이고, 푸덕적이란 얘기구나. 여보세요? 사무실 들어가는 얘기지요. 아이고. 아이고. 오, TV 뭐. 점이 난 거 있어? 오, 오늘. 뭐. 뭐, 언니랑 밥 먹었어? 좋아. 소소한 얘기 좀 해 줘봐. 어? 애들 뭐, 통화한 거라든가 이런 거. 아이고, 못는 게 잘못이다. 아이고. 집에만 있었다는 얘기네. 아이고. 내가 뭘 묻는 게 잘못이지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